심세용 선수가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고하로 선수가 아무래도 박지수 선수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인 토스 그리고 성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삼성생명이 성공이네요. 그렇죠. 고하로 선수가 운도 좀 따르고요. 오늘 실력도 실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교 승전입니다. 이번에 이주현 선수가 먼저 스타팅이네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고하로 첫 득점을 향해 갑니다. 좋았어요. 지금 박지수 선수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고하로 선수가 기습적으로 잘라 들어갔습니다. 역시 박지수를 상대하는 건 고하로군요. 박지수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고하로 선수가 지금 하체 힘을 아주 잔뜩 주면서 막았거든요. 일단은 자유투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바람 때문에 고의로 파워를 많이 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박지수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유투 를 놓쳤고요. 계속되는 KB 스타즈의 공격입니다. 두 점 던집니다. 심성형. 자 리바운드. 다시 포라운드 됩니다. 첫 경기 때 박지수 선수가 리바운드를 상당히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아마 의식하고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끌고 들어가는 고하로 블락샤. 박지수 블락. 이야 멋진 블락 나왔죠. 잇느님껏 팔을 오른쪽으로 쭉 빼서 던졌는데. 박지수의 블락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이주현 하지만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박지수 선수가 대단한 게 이 외곽에서 이주현 선수를 따라 들어갔단 말이죠. 이러면서 공격 범위가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박지수 원드립을 그리고 던집니다. 짧았어요. 다시 풋백 마무리합니다. 박지수 득점. 골 밑에 제왕이네요. 노루 패스 연결. 박다정 잡지 못했습니다. 박지수. 심성영 던집니다. 바람이 덧고서졌어요. 던지는 데요. 박다정 공격 리바운드. 짧게 왼쪽으로. 하지만 너무 급했나요? 허술 플레이까지 나옵니다. 플레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난리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바람이 더 강해졌어요. 1대1 동점. 이런 치열함이 농구 매력이죠. 12초에 샷클락. 고아라.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페이드어웨이 2점 성공. 고아라. 심성영. 1대1 동점. 1대1 동점. 지금 넘어질 뻔했어요. 김진영. 수비 좋았습니다. 수비 좋았어요. 이주현 선수 수비 좋았어요. 이주현 선수가 최근에 유망주들한테 힘을 기르라고 조언을 했었거든요. 저런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예였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주현 왼쪽으로 공이 흘러나갑니다. 김희진. 다시 김진영. 자리 잡았어요. 잘 돌았습니다. 박지수 놓쳤습니다. 박지수 놓쳤어요. 다시 리바운드. 이번에도 실패. 다시 한 쿱팡. 반칙을 얻었습니다. 박지수수가 결국 공에 머리 하나 맞았어요. 지금 마음속에서 짜증이 일어나서 결국 입으로 단어가 나왔는데 계속 리바운드 골이 놓쳤고요. 자유투로 갑니다. 박지수. 팽팽한 경기예요. 2대1에서 2대2가 됐습니다. 동점. 준결승전. 고아라. 좋아요. 고아라. 멋진 초동입니다. 장신을 잘 속였죠. 지금 발농구였어요. 엄청난 스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이 한 점을 앞서갑니다. 고아라. 다시 던지는데요. 약간 길었죠. 박다정 골 밑. 성공입니다. 리바운드 잘... 고아라. 다음 주에 İy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